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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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, 반가.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미스트롯 방송했잖아요. 송가연 씨가 우승했던 프로그램. 만약에 그 미스트롯에 장윤정 씨가 나갔더라면 송가연을 제치고 장윤정 씨가 우승을 했을까요?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자면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래요. 미스트롯에 만일에 장윤정 씨하고 송가연 씨가 만일에 두 분이 결승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 특기가 있잖아요. 특기 사항이 있잖아요. 노래에 어떤 빠져들어가는 매력. 예를 들어서 송가연 씨를 갔다 본다 가면 이 분은 민요를 갔다 하신 분이잖아. 민요도 하고 송가연 씨는 그랬단 말이야. 그리고 그 아랫역 지방에 뭔지 모르게 흐르는 그 휘가 있어. 그 억양이고, 약간 사투리의 구수한 맛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노래를 송가연 씨 노래를 들어볼 때에는 감정도 풍부하고 슬픈 면이 있으면서도 노래를 참 그 슬프게 잘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단도지입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윤정 씨는요. 이제 이 민요에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. 완전히 오리지널 트로트로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윤정 씨의 노래 같은 음에서 딱 보면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목소리, 그런 음이 나와. 음이 나와. 그래서 만일에 둘이 봤을 적에는 누가 되냐 하면 장윤정 씨가 미스 트럭에 나왔으면 되지 않았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두 분 다 다 능력 있고 다 존경하고 다 잘해. 다 진감이야. 근데 부득히 두 사람 중에서 찍으라고 한다고 하면 윤정 씨야. 뭔가 모르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방역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 끌어들기면서 뭔가 진암철같이 잡아 끌어들이는 그런 묘한 기교가 있어. 나는 이 노래에 대해서는 몰라. 노래도 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노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윤정 씨는 이제 그런 매력이 있고 또 이제 말하자면 민요의 이런 노래를 아무리 그 좋은 곡목이고 트로트 곡목으로 한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민요의 발음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. 그래도 노래들은 다 인정해요. 목소리들은 타고난 목소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윤정 씨가 1등을 하지 않았을까. 하는 제 마음이고요. 어쨌든 간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. 뭐 윤정 씨 팬도 있고 가현 씨 팬도 있고.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. 최고가 되는 이제 예술인들이에요. 승승장구하세요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